여러분들 혹시 포켓몬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편의점 오픈원 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이 포켓몬빵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포켓몬빵은 지난 98년에 첫 출시됐는데 당시 빵에 동봉된 떼었다 붙였다 하는 스티커 수집 열풍을 일으키면서 월평균 500만개가 팔린 바 있습니다. 포켓몬빵은 재출시 일주일 만에 150만개가 판매되는 등 다시 한번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서 SPC 3립 주가도 고궁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켓몬빵 출시일인 지난달 24일 이후로 수직 상승을 이어오면서 8만 100원이었던 주가는 불과 3거래일 만인 지난 2일 9만 200원을 기록하면서 12.6%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그 수혜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음식료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2년간 높은 실적 성장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리오프닝에 따른 1차적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구조적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서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자재와 물류비,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음식료 업종의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비용 부담이 전 산업에 걸쳐 동일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격 인상으로 방어하는 음식료 업종의 경쟁 우위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DS 투자 증권은 음식료 주요 종목의 22년 예상 밸류에이션과 최근 3년 평균을 비교해보면 대체로 저평가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업종 최선호주로 하이트 진로와 CJ 프레시 웨이를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를 개인 투자자들은 집중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후 거래일 동안 4,500원 넘게 순 매수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생산과 수출 차질이 생겨 주가가 급락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두 종목 모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내리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주식을 사는 것은 저가의 매수에 주가가 반등하면 차익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현대차와 기아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등 향후 주가 전망이 밝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하락한 가격만 보고 현대차와 기아를 매수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업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우크라이나의 국방부와 외교부, 에너지부, 재무부 등 주요 정부 부처와 금융권 두 곳을 상대로 대규모의 사이버 공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증권관은 이를 계기로 사이버 보안 시장이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키움 주권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기업의 준비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은 아직 미미하다며 지난해 빅테크 기업이 2억 4천만 달러를 사이버 보안 투자에 사용한 것처럼 향후 관련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교육 관련주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유료 인터넷 강의 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게다가 올해는 입시 정책 변화에 따른 교육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주들 주가가 오르는 것은 올 하반기 개정 교육 과정이 고시됨에 따라서 새로운 교육 과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잦은 복잡한 입시 제도에 혼란스러워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주권은 올해 정시 모집 비중 40% 도입 및 대학 수학능력시험 EBS 반영률 축소로 입시 사교육 수요 강세가 예상된다며 통합 수능 시험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역시 사교육 업체들에게는 호재로 받아들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교육주 가운데 메가스터디 교육과 디지털 대성, 웅진 싱크빅 등을 주목하라고 조언 배급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삼성전자에 꾸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4월 5월 넘게 삼성전자를 대량 매도하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집권과에 따르면 개미들은 올해 장이 처음으로 열린 1월 3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삼성전자 주식 2조 3천억 원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8만 원 선이었던 주가는 올해 1월부터 약세를 거듭하면서 2개월 만에 12% 넘게 빠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동종업계인 SK하이닉스 주가가 6.92% 떨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낙폭이 두드러진 상황입니다. 집권과에서는 최근에 주가 조정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메모리 반도체 업황 전망이 개선이 되고 있고 실적 랠리에 의한 모멘텀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 중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지속적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가 지수라든가 에너지 난 경제적인 문제점들이 시장 곳곳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주식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산업이라고 한다면 러시아가 갖고 있는 에너지원으로 인해 각국에 대한 자원 무기화를 앞으로도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에 따른 산업들에 대한 발전 규모들을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풍력, 원자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에너지 대란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원자력 중에서 한전 기술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내도 원전 산업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으로 정부가 컨센트를 좀 바꿨고 앞으로 있을 대선 이후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정책적인 변화들이 조금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 글로벌 국가들이 원전에 대한 확대를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산업에 대한 발전 규모는 향후에도 상당히 커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유가 원자력에 대해서 친환경, 발전원으로 분류를 함으로써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최대 연례개혁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원전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금은 우호적인 컨셉을 좀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한정기술이 갖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그런 설계 능력들이 향후에 빛을 발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내로서는 체코레든가 폴란든가 해외 수주에 대한 성공 여부가 올해 연말, 늦으면 내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전망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으로 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은 원전산업에서 저희가 긍정적인 포인트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신안호 3, 4호기에 대한 건설 재개 여부가 공사에 대한 여부가 확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국내 원전산업도 다시 한번 부응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평가단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종으로는 풍력, 풍력조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목은 있을 수가 있겠으나 글로벌적인 메이커를 하고 있는 CS 윈드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석탄, 원유를 지나치게 그동안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으로 인해가지고 유럽은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의존을 탈피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EU의 에너지 장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최대한 빨리해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를 탈출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유럽에서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들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원전뿐만이 아니라 풍력에너지에 대한 대폭 활성화가 가장 큰 이슈로 좀 자리 잡을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CS 윈드의 매출액 기준의 유럽의 비중은 약 한 50% 이상인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지난해 인수한 포르투갈 공장에서 해상풍력 타워라인을 좀 증서를 했고 또한 터키 공장도 지난해 대규모 증서를 완료한 효과가 유럽형 타원 매출이 두 배 이상 좀 증가할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타워 업체들에 대한 반동품 판전을 받은 상태라서 유럽 시장 확대는 CS 윈드에게 가장 큰 혜택으로 좀 들어올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향후에 있을 바이든 정부 미국에서 그린 산업에 대한 부양안이 통과를 한다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그런 풍력 바람이 빨라지게 된다면 동사의 성장성은 더욱더 가시성이 좀 높아질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바닷건에서 좀 올라온 측면들이 있으나 현재 구간에서는 밸류에이션상 저평가 국면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그런 상승에 대한 그런 차익 매물이 나옴으로써 주가가 조금은 조정을 좀 보인다면 매수 찬스로 사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원자력과 관련해서 한전기술, 풍력과 관련해서 CS 윈드라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